들어주다리,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미 후연에서는 고구려가 움직이고 있을 것이옵니다. 차근차근 고구려 왕의 목을 조일 준비를 하면 될 것이옵니다. 어쨌든, 난 지금 고구려의 가족 자격으로 와있는 것이다. 섣불리 움직여서는 아니 될 것이옵니다. 이 마음아. 아그만! 고구려 놈들은 확실히 처리했느냐? 네, 대족자. 고구려에서 자사로 와있는 돌비수란 놈은 물론이고 고구려 병사들은 모조리 없앴쌓니다. 그리고 고구려에서 온 사신들이나 전령들도 모조리 출입을 자단해 싸웁니다 잘했다 하원학 대족자 고구려에서 이 일을 알게 되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옵니다 그게 두려운 것이냐 우리가 언제부터 고구려 놈들에게 떨었단 말이냐 그렇습니다 대족장 우리가 언제까지 고구려 놈들 눈치를 보면서 공무를 바쳐야 합니까 이건 우리 거란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 거란에서 나는 소금과 모든 자원은 본래 우리 거란의 재산이다 공짜나 진배 없이 고구려에 넘길 수는 없단 말이다 그리고 후연에서 보다 후한 값의 소금을 사준다고 하니 그 손을 잡아야 우리 거란은 더욱 풍요롭고 강성해질 것이다 옳은 말씀입니다 오셨어 잘 계셨습니까 이번에 거래한 소금값입니다 고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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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왜 진작 공공을 생각지 못했는지 이제 고구려는 잊으십시오 거란은 우리 후연에서 앞날을 찾을 수 있을 것이옵니다 그래야지요 그래야지요 이제부터 거란에서 나는 모든 물자들은 후연하고만 거래를 할 것이옵 지금 고구려는 한참 국혼이 진행되고 있으니 우리 거란에까지 신경 쓸 여력은 없을 것이옵 그 국혼 그리고 담덕의 행복 절대 오래가서는 아니 될 일들이옵니다 고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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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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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려의 모든 인은 잘 들으시오 고구려 대왕인 감독이 오늘 기리를 받아 국허를 치르게 되었어 이 만 백성은 왕실에 새로운 국모가 들어오신 것을 축복해 주시고 고구려의 영광된 남날을 열어갈 두 분께 충성을 다하길 바라오 대왕 대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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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앞으로 사흘간 국내성은 물론 모든 성에서 잔치를 열 것을 허락하오. 모든 백성들은 배불리 먹고 마시며 나라의 경사를 같이 즐기길 바라오. 하나님, 마음을 가옵니다. 하나님, 마음을 가옵니다. 하나님, 마음을 가옵니다. 형님, 저는 매일매일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왕실도 그 안시름도 왔을께요. 그럼요, 우리 야견아같이 왕마마 같은 분이 왕실의 안살림을 단속하시면 그저 든든하지요. 그렇습니다요. 이번 새로 들어오신 왕마마께서는 모든 것을 다 갖추셨다. 소문이 자자합니다요. 아이고, 고무대장불의 따님이시니 어련하겠수. 아니, 그렇수. 여섯 개 수석부장님. 그래, 그래, 그래. 그뿐만이 아니라 북이, 후연, 말간, 백제, 신라. 이 많은 나라에서 사신단들이 꽉자하게 몰려왔수다. 다 그만큼 우리 대왕패의 이세상 대단하다는 거지. 말해, 뭐해. 소식장부터 북방에 끼신 장수야 돼. 이 모든 게 다 우리 대왕패하의 은덕이야, 은덕. 이제 이 고구려의 새하늘이 열렸네. 열렸어. 완사. 이렇게 부악소리가 요란해질 것이야. 아이수. 아이수. 부악소리가 왜 이렇게 작아. 크게 울려야 돼. 잔치래, 봤자. 요운만 남기는 진정 백성들을 생각한다면.